시인 이쏠로몬을 주목하라 목회자 아들 이쏠로몬 TV조선 국민가수 3위 등급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이쏠로몬 팬카페 개설 국민스타 등급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에 이어 시청률 대폭발 국민가수 1회 시청률 전국 시청률 16.1% 최고 시청률 18.0% 마지막 회 시청률 평균 시청률 18.8% 최고 시청률 19.9%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최종 결과 1위 박찬근 2위 김동연 3위 이쏠로몬 4위 박장현 5위 이병찬 6위 고은성 7위 손진욱 국민가수 최종 3위 이쏠로몬 이쏠로몬님의 3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쏠로몬은 과연 누구인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아버님은 목사이십니다 이쏠로몬은 최종 결승전에서 13살 때 목회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모고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선곡했는데요 이쏠로몬의 열창에 어떤 풀어가서 못지않게 멋지게 대미를 장식했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중간순위 1위에 올랐던 이쏠로몬은 최종 1,2,3위 3명 중 가장 먼저 3위로 이름이 불렸지만 누구보다 앞선 둘을 향해 환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승 인생곡으로 이쏠로몬이 선택한 노래는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인데요 그동안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13살의 여인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 다짐하는 모습이 관객들의 눈시효를 적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너무 충격이 크게 왔어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게 힘들어 보였고 더 나은 형편으로 살 수 없어서 제 인생이 비참하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며 우울했어요 이제 무대가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 아들답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선곡이라고 했는데요 마스터 이석훈은 참고 참고 누르고 눌러도 눈물을 누를 수가 없었다 듣는 동안 어머니에 대해 아주 마음껏 생각할 수 있었고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단단함을 넘어 담대함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윤명선 마스터는 영업의 회에도 되는 정도로 얼굴의 표정이 음악을 심하게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파워까지 곁들여져 무기처럼 치고 나와서 어떤 프로가서 못지않게 대미장식을 정말 훌륭하게 했다고 말했죠 그의 묵직한 발성과 어울리는 선곡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은 최고점 100점, 최저점 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죠 노래 실력으로 중간 집계까지 1위에 올랐으나 안타깝게도 문자 투표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수필집까지 낸 그는 깔끔한 외모에 중저음의 목소리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제 최종 3위에 오른 이 솔로몬에게 국민가수로서의 맹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시인이자 작가 이 솔로몬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2016년 등단해 시집을 낸 시인이라는 이색적인 직업까지 공개되며 관심을 증폭시켰던 상태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 귀로 귀로 이 솔로몬 넘칠 듯 말 듯 물잔에 담긴 파란 아쉬움 크게 한 모금 삼켜버리고 앙담은 입술 비장한 걸음 옮기운다 저 멀리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인사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버려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온 내 발자국에 고였다 돌아오는 기차에 올라 스치우는 당신을 한 폭의 풍경에 옮겨놓고 빈 여백 사이로 흘러가는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기어린 거리 사이로 당신의 온기가 스미는구나 멀어질수록 그리워지고 흐를수록 아련해지는 당신의 초상이 마음 두드린 기적소리라고 짙게 쌓인 한숨 지난 철길에 덩그러니 남겨온다 소술바람 쉬어간 기억 한 켠에 놓인 한 장의 수채와 메마른 종이를 덮은 수분이 여백을 적시고 축축한 한 덩이 물감 비워버린 당신을 메운다 굳게 다친 입술 사이로 당신이 흘러내린다 시인이자 작가 이 솔로몬은 국민가수 첫해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치현의 집시 여인으로 올하트를 받으며 마스터들 사이에 매력남으로 등극했죠 올하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그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경부로 출전한 이 솔로몬은 공식 홈페이지 자기소개에 대구집시라는 닉네임으로 소개해 놓았는데요 대구 출신인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가수하려고 스무살의 서울에 왔다가 잘 안되서 군대 갔다면서 거기서 모시던 상사분이 시를 써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산문집 하나를 출간했다고 덧붙였지요 지난해 7월 출간된 그 책의 더운 표지가 좋았다라는 책이네요 머물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는 순간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모아 담았다고 합니다 집시가 방랑객이기도 하지만 시집을 받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에 대한 갈망과 오랜 기다림이 글이라는 문자로 형성화된 것이지요 이날 그의 노래는 마스터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외모에 대해 호감도를 표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명선 마스터는 잘생긴 외모에 굉장히 음악적이라면서 비트를 조금만 더 타면 좋겠다 다음 무대에는 경상도 산하의 패기를 보여달라고 말했고 김범수 마스터는 약간 좀 묘하다 이런게 흡입력인가 라고 했고 마스터 케이윌도 비슷한 매력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시작했고 소리도 안 날 것 같은데 나고 반전 매력을 보여주신 것 같다고 말했죠 예명같은 그의 이름 솔로몬도 화제였죠 목회자인 아버지가 지워주신 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살라는 의미로 지워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2016년 시 부문 신의상을 받을 만큼 문학성과 글재지도 상당하니 말이죠 착장을 넘기며 수려한 글자를 마음속에 주어 담고 이를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청년이 바로 연상되는데요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곱상한 외모와 달리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해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더군요 진로를 받고 글을 쓰며 살아왔지만 노래에 대한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가서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가슴 뛰는 자신을 발견했다지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종합예술지 예술세계에서 신인상을 받은 귀로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그는 당선소감을 통해 글과 시인이라는 글로 자신을 이끌어준 군대 연대장님께 감사를 보내면서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점점 뜻한 바와 이론해지는 듯하고 아등바등 빠져나오려고 해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인 괴분이 될 때 그에겐 글이라는 희망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하던 노래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이슬로몬의 감사의 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내일은 국민가서 경연에서 3위로 마무리한 이슬로몬이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슬로몬은 12월 23일 밤 내일은 국민가서 마지막 결선이 방송되기 직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슬로몬 인스타그램 감사의 글 이슬로몬 인스타그램 감사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로몬입니다 수많은 관심과 응원을 뒤로하고 뒤늦은 안부 인사를 남깁니다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마지막 생방을 앞두고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자 안부 남깁니다 글 쓰고 노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재생에 더 큰 아쉬움은 없다며 도전했던 이 도전이 어느덧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사랑에 두 손을 모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참 부족한 제 모습에도 살깊은 관심과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행보에도 늘 걸음을 함께할 여러분이 모두 제 친구였으면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언제까지나 변함없었으면 하고 염원하게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여러분의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부친을 일찍 여의고 많은 고생을 한 이 솔로모님과 어머님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2022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